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아이스크림 엄청나게 고소해요 이번엔 치즈스틱 안녕하세요! 오늘은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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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뱅 뱅 오리오오오 초콜릿 초콜릿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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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과 깍두기 치즈가 갈릭해져요 하늘은 매콤하고 아삭한 맛이에요 치즈가ịch은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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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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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엄청 고추냉이를 찍어먹어먹으로 체낙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마니카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면서 달콤한 고소함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볼 잘 어울리네요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치킨은 엄청나게 맛있어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서 먹었어요 치킨은 매콤한 맛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은 매콤하고 매콤해요 치킨은 매콤한 맛이에요 커버거는 고추냉이 맛있어요 매콤한 소리가 좋아요 매콤한 소리가 좋아요 매콤한 소리가 좋아요 매콤한 소리가 좋아요 미니때문에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